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세윤 판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사회, 세열, 세력, 권력 이런 것뿌리 뽑아야 됩니다. 법이 중립을 지켜야지요. 자, 홍등명이 즉석 만남한 여자 둘을 성희롱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제가 혼자서 여자 둘이랑 술을 마셨는데요. 아니 술 마시다 보면 게임도 할 수 있고 장난도 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성희롱입니까? 저는 진짜 잘못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잘못이 아니야? 본질을 모르고 있잖아. 동명이 너의 잘못은. 동명이 너 혼자서 여자 둘이랑 술을 먹는데 왜 날 안 부르나? 너 혼자서 여자 둘을 타바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 사회, 세열, 세력, 권력, 이대일 술자리. 이거 없어져야 돼. 뿌리 뽑아야 돼. 너 때문에 아직 내가 솔로야. 어디 저렇게 숨겨가지고 둘을 만나. 자, 다음 사건. 이거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거? 이거 뭐야? 여의도 벚꽃놀이 가서 벚꽃을 싹 다 뜯어버렸네?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들어와! 이거 놓으세요! 야, 놓으세요! 이거 놓으세요! 이거 놓으시라고! 놓으세요! 이거 놓으세요! 자유를 달라! 프리덤! 자유! 자유 프리덤! 프리덤! 자유를 주십시오. 자유를! 법정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뭐 하는 거야, 이거? 어? 이거 목에 뭐야? 이거 콜라병이야? 뭐야? 이거 콜라병 아닙니다. 그럼 뭐야? 중2병이에요. 중2병? 옆에도 중2병이야, 그거? 아닙니다. 그럼 뭐야? 이건 관심병이에요. 장토라이가 법정에 왔네. 가만있어 봐. 자, 그래. 본론 들어가자. 너, 그 윤중룡 벚꽃들을 싹 다 뽑아가지고 민둥산으로 만들었어. 왜 그랬어? 벚꽃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사람들은 벚꽃을 보고 사진 찍을 생각만 하죠? 왜 그들을 훼손시키고, 쥐어뜯고 왜 그러지 않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틀을 깨기가 그렇게 힘드신가요? 저는 그 틀에 갖추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 너 조만간 쇠창살이라는 틀 안에 가둬줄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놈이 다 써니까. 소리치지 마십시오. 뭐라고? 소리치지 마세요. 산사님만 어른인 줄 아세요? 저도 어른입니다. 네가 어딜 봐서 어른이야, 쥐샬 만한 게 이가. 가! 쥐샬 만하다고 하셨습니까? 그래, 왜? 쥐샬이요? 그래. 판사님이 이렇게 소리치고, 여기서 왕놀이 탈지 모르겠지만, 목욕탕 가면 판사님이 쥐샬일걸? 너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맞습니다. 아니야. 만약에 그곳을 동물로 비유한다면, 전 호랑이에요. 나도 호랑이야. 판사님이 쥐예요, 쥐. 그래, 나 그래. 큰 쥐다. 아니요, 쥐예요. 그냥 쥐. 어흥. 그래. 야, 너 이거 커서 뭐가 달라 그러냐, 너? 저는 차가운 얼음이 될 겁니다. 왜 얼음이 돼, 이거? 차가워서 아무도 다가오지 못하게 해요. 나가. 안 되겠다. 말 안 할래, 나가. 오늘 하루를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지 마. 샵 법원, 샵 데일리룩, 샵 오늘의 코디, 샵 판사, 샵 쥐, 샵 찍찍찍. 아니요. 아닙니다. 나 사자야. 샵 난 호랑이. 아니요, 아니요. 안 들을래. 너 나가. 너 빨리 나아줘. 샵 걸음걸이. 뭐 이런 놈이 다 들어왔어, 이거 이거.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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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봐봐. 보니까 너. 너 소매치기까지 했어. 너 빼도 봐도 못해. 이제 내가 목격자를 데리고 왔어. 알았어? 자, 목격자. 뭐 이름이 이상하네, 이거. 도끼. 너 나와봐. 자, 근데 그 왼손이 왜 거기가 있지?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힙합이에요, 이거. 힙합이야? 이게 무슨 힙합이야, 이게 무슨 힙합이야? 어? 쥐잡이? 아니요. 쥐잡이. 예스 마. 앉아있어. 앉아있어. 매우스. 아, 이거 뭐 또라이 페스티벌이야. 뭐야, 이거. 미치겠네, 이거. 자,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고. 판사님, 잠시만요, 이거. 예스 굿. 형님,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터링 업. 예스 굿, 맨. 야, 연결고리. 예스 굿. 너도 가만 안 두겠어, 너. 야, 일단은 본론으로 들어가. 예스 굿. 너, 그 이용진이가 소매치기 하는 것을 봤다 그랬어, 그렇지? 예스 굿. 제가 내봐. 아, 그때 아마 이 친구, 사건 당일날 이 친구 아마 그게 떨스데이였어요. 그렇지. 이 친구, 그 여의도에 사람 많은 틈을 타가지고 이 친구 오른손으로 갑자기 좀 째이 띵 했어요. 예스 굿, 맨. 뭐? 좀 째이 띵. 뭐라고? 좀 째이 띵. 뭐? 솜사탕이요, 솜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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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사탕 들고 있었다고? 예스 굿. 아, 솜사탕 들고 있었다고? 장난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근데 이 친구 보니까 다른 각도 왼쪽에서 보니까 이쪽 손에 약간 쪼라 있었어요. 뭐라고? 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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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라. 뭐라고? 소라야, 소라 있었어요. 소라. 아, 그럼 소라라고 하면 되지 왜 쪼래라고 하나? 장난해, 지금 쪼래가 뭐야? 아, 근데 이 친구 이거 오른손에 이거 좀 째이 띵이나 왼손에 이건 쪼라는 약간 트릭이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 문제는 발에 있었어요. 그래, 발에 뭐가 있었어? 이 친구는 발부를 해갈 게 네 친구 띵이 있었어요. 뭐라고? 네 친구 띵이 있었어요. 뭐라고? 내성 발톱이요, 내성 발톱. 내성 발톱. 내성 발톱. 근데 이 친구 내성 발톱인데 느낌 보니까 안 속으로 파고들어요. 뭐라고? 안 속으로 파고들어요. 뭐라고요? 안 쪽으로 파고들어요. 레츠 굿. 레츠 굿. 복종이 장난이야, 지금. 이건 뭔데? 아, 이거 보셨어요? 아니, 네가 보여주고 있어, 지금 네가. 이거 한국에 두 대밖에 없는 스포츠가이. 예스 굿. 이거. 이거. 갱남 나가서 깨로스길 가면 내 친구들이 나보면서. 미미네요. 레츠 굿. 왜요? 뭐라고? 미미네요. 뭐라고? 무면허, 무면허. 무면허야? 조만간 깜빡하겠네. 자, 지금 보내줄게요. 대장단 구색시켜? 아니에요.